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권력을 잡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익도 나눌 수 있고 인기도 누리고 말을 하면 착착 통하게 되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딴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 그 권력을 순순히 내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도 다르고 속도 다른데 어떻게 이재명이나 정세균이나 이낙영 등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의 전부를 넘겨줄 수 있을까 아마 대다수의 친문 세력들은 그런 생각을 품어봤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소 무리수를 범하더라도 친문 세력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대통령 선거 후보를 우리가 옹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해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간 제약이 있고 또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고 또 위험도 딜을 따르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4월 20일 오전 10시 무렵에 연합뉴스에는 뉴스 하나가 떴습니다. 임종석 대선 출마 막판 고심 내달 초 입장을 표명할 듯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지역을 누비면서 친문과 8.6 인사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정권 최장출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니까 뭔가 이렇게 교감이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렇습니다. 더불음유당 소속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권 출마를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4월 20일 날 알려졌다. 이런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임종석 전 실장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임종석 전 실장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인데 어떤 역할로서 그것을 감당할지가 고민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아무튼 2019년 1월 청와대를 벗어난 고난 이후에 임종석 전 실장은 제도권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동안 행보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여권 자체가 많이 흔들리니까 아마 위기에 내몰린 순간부터 역할론을 고민해 왔다. 이것이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38운동권 그룹의 대표주자인 임종석 전 실장은 친문 표심에 호소력이 있다는 점과 동시에 김경수, 이광재, 유시민, 추미애, 이인영 등과 함께 그동안 제3후보군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거론되어 왔다. 이런 내용을 연합뉴스가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이 정보를 연합뉴스 측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임종석 전 실장과 가까운 한 의원은 임종석 전 실장이 5월 2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지켜본 이후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기사를 보면 선택의 몫은 국민들이지만 이 정도 기사라면 등판 여부를 떠나서 등판 여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등장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구도가 지금 여당의 수뇌부들이 대부분 586 정치 세력들의 중핵들이 대부분 담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이제 우호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합뉴스가 한 10시 무렵에 나왔는데 거의 약간의 차이를 두고 매일경제신문이 똑같은 기사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 기사를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독자 취재 결과를 가지고 매일경제신문 기사는 마음 줄 주자가 없다. 분수령을 맞는 제3후보론. 임종석, 이광재 등판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양정철 정권 재창출 행보 나설듯. 밑에 작은 주제가 더불어민주당 대권 레이스에서 친문발 제3후보론이 기로에 놓였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좀 길지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핵심만 딱 뽑아보면 일부 친문의원들 사이에는 빅3주자인 이재영 경기지사, 이나영 정대표, 정세균 전 총리 중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힘을 실어줄 만한 제3후보도 현재로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다음 달 5월 2일 날 새 지도를 선출한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86운동권 출신 그룹의 대표주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척근이었던 이광재 의원의 등판 여부가 제3후보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이 또 아주 눈길을 겁니다. 올초 미국으로 연수를 떠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사유로 총선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인물로 곱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빅3의 끈질긴 러브코레더 원팀 기조를 지켜온 양정철 전 원장은 5월 2일 날 전당대회 이후에 정권재 창출을 위한 역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인들이 전했다. 이것이 이제 매경입니다. 그러니까 4월 20일 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가지고 연합뉴스하고 매일경제신문에 소개된 그런 임종석 등판론에 대한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경의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친문의원은 정치는 생물이라서 지지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제3후보 변수가 아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어쨌든 인기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지지도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심지어 선거 결과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아마 그들의 의식 저변에 굉장히 깊게 깔려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또 이제 이 같은 것은 아마도 그동안 세 번 정도의 선거에서 그들은 그 결과를 보고 더욱더 확신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선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좋은 자리를 남한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제3의 후보군을 옥립해서 전면에 내쉬어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